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세트로 정신 한 오천만 년 나가버린 그런 이모와 조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이모가 신우애한테 말실수를 조금 했는데요. 이걸로 남편이 꽁 해가지고 이제 저희 친정을 아예 안 가겠대요. 원지, 자기 집 무시했다고 남편이 친정에 안 간댑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일단 이게 최근에 있었던 사건, 싸움은 아니고요. 일이 최초로 벌어진 건 약 반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래요. 제가 당시 출산을 하고 또 조리원도 퇴소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신우애, 그러니까 형님이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저희 친정 식구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또 이모도 함께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저희 이모가 남편이랑 형님 보는 앞에서 조금 크게 말실수를 했어요. 어이구, 제가 올케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눈치도 없나? 아니 뭔데 벌써 얘길 찾아오냐? 이렇게요. 물론 이거 이모 혼자 말이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 이걸 전부 다 들었거든요. 참고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모는 저희 신우애가 집에 돌아간 줄 알았대요. 여하튼 형님, 되게 당황했는지 표정관리 하나도 안 되고 엄마도 순간 거의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창백한 표정으로 변하더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당시, 당시 기준으로 연애 포함해서 5년 넘게 알아온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화를 내는 거 저 정말 처음 봤거든요. 형님이 이모가 하는 말을 듣고 엄청 민망해하면서 어, 올케 미안해 내가 눈치가 없었네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다시 올게 이러고는 서둘러 일어나 자리를 뜨는데 이때 저희 엄마가 엄청 황망해하면서 몸바까지 따라 나갔죠 저랑 같이 그리고는 아이고 사돈 처녀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가 미안해서 안 돼요 내가 사과할 테니까 밥이라도 꼭 먹고 가요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거의 석고 대제를 하듯 빌면서 말렸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 나가가지고 형님 잡았고요 그런데 형님이 끝까지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을 했고 결국 남편이 나섰죠 누나는 내가 데려다 주고 올게 이러면서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터지더라고요 이모한테 아니 이모님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며 정말 뒤집어지며 따졌고 이것 때문에 이모도 거의 쫓겨났죠 쫓겨나던 집에서 나갔고 엄마도 마찬가지 남편 눈치만 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이모 아들 결혼식에도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빠 우리 사촌 오빠하고는 잘 지내지 않았냐 아무리 미워도 이모가 미운 거지 우리 사촌 오빠는 아니잖아 얼굴은 보여야지 이러니까 갑자기 그때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야 너 그날 우리 누나가 너한테 뭐 말실수라도 했냐? 약이라도 지어먹으라고 돈도 지어주고 애 선물도 사오고 그리고 평소에도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모가 뭘 한다고 우리 누나를 욕하냐? 어? 뭐? 누나가 집에 돌아간 줄 알았다고? 장난하냐 지금? 그럼 나는 뭔데? 나도 나간 줄 알았다 이거야 뭐여? 어? 아니면 조카 사위 앞에서는 막말을 해도 된다 이건가? 어? 이건 그냥 나랑 우리 집 전부를 우습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절대 죽어도 끝까지 안 가겠대요 영원히 안 볼 거랍니다 사실 그래요 이모네 집이랑 저희 친정이랑 엄청 가까워요 한 동네죠 그러다 보니 지난 추석 때도 그랬어요 남편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일 핑계 대고 저희만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 쉬었거든요 또 이모는 남편 눈치 본다고 못 오고 또 저도 그랬어요 거기 있는 내내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거 저희 이모가 큰 실수를 한 거 맞고 저도 이 부분 100% 인정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다 지난 오래된 일이고 사과도 했거든요 이모가 남편한테 근데도 너무 꽁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정말 제 혼자 가야 되나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 꺼내면은 이젠 너 친정도 안 간다 이런 소리를 아니 협박을 하는데 이게 정말 맞냐고요? 뒤에 훅이 있습니다 야 너 어디 사냐? 니 면상에 내가 침이라도 뱉어야 속이 풀리겠는데 나 진짜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너는 좀 패하겠다 빨리 주소되라 어디야? 사는 곳이 어디냐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거길 어디라고 남편을 데려가겠대? 나라면 미안하고 쪽팔려서 감히 말도 못 꺼내겠구만 아니 이상하네 아기의 이모 할머니도 찾아온 자리인데 고모는 오면 안됩니까? 고모가 죄인이에요? 분명 뭐 오지 마라 절대 안된다 했는데 귀엽고 찾아간 것도 아닐테고 님남편 당연히 화나죠 저라도 엎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 낳은 지 얼마 안됐는데 눈치 없이 찾아온 거 이건 니네 이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산모랑 아이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당신도 안 왔어야지 지가 뭔데 거길 와 이게 이건 그거야 단지 그 상대가 시자라서 그렇게 막말한 거라고 아니에요? 와 진짜 용서가 안된다 어른 말 아니었으면 싸대기 올렸을 거야 이거 니네 이모가 잘못한 거 맞고 남편이 하는 말도 다 맞아요 이거는 이모가 신우이한테 직접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님도 이해가 안되는 게 아니 정말 안 부끄러워요? 아니 어떻게 남편한테 꽁해 있다 이딴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어? 만약 이게 반대였다면 여기 댓글 난리 났어 다들 연 끊으라고 어?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네 남편은 차가에 갈 필요 없고 너 혼자만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핏줄은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 한마씨가 선을 넘었네요 아무리 사과를 한다 해도 이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저라도 안 봐요 저라도 안 봐요 그러니까 아가리 닥치고 너 혼자 가세요 부모 형제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아니 그 한마씨는 나의 살을 그리 처먹고도 이걸 모르나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가 네 혼자만의 자식입니까? 네 남편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신우이는 고모라고 고모 어? 친고모 이모 할머니에 비하면 훨씬 더 가까운 인척이라고 무엇보다 그 이모 아직까지 사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맞죠? 대충 넘어갈 느낌이야 이거 나라도 용서 안 하지 야 나도 여자하고 며느린데 만약 시자들이 자랬다면 이혼을 하니만이 여는 끊니만이 다들 이러지 않냐? 또 누구나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런데 네 남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지금 꽁한 거냐고 그게 아니면 아직도 욕이 부족해서 더 쳐드시고 싶은 건가? 아니 조리원 퇴소하는 날 이모 할머니가 왜 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고모가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무식한 이모의 조카까지 정말 못 배워 처먹었다 이거랑 반대로 니네 이모가 집에 간 줄 알고 신우이가 욕을 했다면 어때요? 이러면 너는 그래 아 실수구나 이러면서 용서할 건가? 만약 그게 된다면 네가 하는 말 인정할게 해봐 니네 이모 아직 사과도 제대로 안 했죠? 이거 분명 100%야 안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러고도 남편은 거기 데려가겠다 이거 아니오 네가 사람이세요? 이러다가 머지않아 너까지 팽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면 이모한테 얼른 사과 제대로 시키든가 그것도 아니면 남편 편이라도 들어줘야지 이런 와중에도 남자가 꽁해 있니 어쩌니 역시 핏줄은 무섭구만 너도 틀려먹었어 만약 신우이가 안 왔으면 아무도 안 왔네 이거 다 지그차가 무시하는 거다 이딴 소리 씨부랑거렸을 텐데 아니야? 한번 반박해봤으니야 남편이 하는 말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신랑한테 서운하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미친 겁니까? 아니 뭐? 꽁해 있다고? 그리고 이모는 뭔데 거길 온 겁니까? 눈치 없대요? 친정 별스러운 식구들은 언제든 와가지고 죽치고 앉아 있어도 되고 훨씬 더 가까운 아기 고모는 가면 안 되는 자리냐고요? 신우이가 없는 줄 알았다고요? 아니 그럼 남편은요? 이모라는 사람은 나이를 똥구멍으로 드셨답니까?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왜 남편 편을 안 들어? 지금 감이 안 오냐? 네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아직 처갓집 연 안 끊은 것만 더 고마운 줄 알아라 반대였다면 지는 연 끊는다고 이혼한다고 발각했을 거면서 어이그 추가 글을 써놓고 확인을 못했는데 댓글 많이 달렸네요 그래요 잘 알겠어요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평소에 친정에서 신우의 욕을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보이는데 명세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남편 말처럼 정말 좋은 분이고 부딪힌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모도 이모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 옛날에 일찍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저희 식구들 살들이 챙겨서 저한테는 작은 엄마 같은 분이거든요 또 당신 아들인 사촌오빠도 그래요 저희 두 사람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랑 안면도 트고 또 집들도 가고 또 식사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일이 있어도 사촌오빠는 괜찮겠지 했던 건데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여러분 댓글 보니까 그래요 남편 기분 상할 만하네요 또 그러고 보니 그래요 그날 이모가 저희 남편에게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인 신우의 본인한테는 못했던 게 기억이 나요 물론 후에 제가 계속 새언니 아니 형님한테 사과를 했다지만 친동생인 남편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드려요 이래가지고 댓글이 달리기 전에 휙 날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물론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자기 집에 있을 때는 하던 거지 아무리 여기 사돈 처녀가 없는 줄 알았다 해도 그러면 조카 사이는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세상에 어떤 동생이 자기 누나 욕먹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원수 같은 사이라면 아니 원수 같은 사이라 해도 그래 내가 까는 건 되지만 남이 까는 건 안 되거든 그게 핏줄이야 그리고 쓴이도 정신 호미하죠 꽁 해 있답니다 이게 특히 마지막에 글 지우고 도망간 거 보면 말만 이렇게 하고 반성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